토트넘 핫스팟 스타디움 네 토트넘 핫스팟 스타디움에 서 있는 이건희입니다. 지금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가 끝났고요. 리버풀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의 페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 취소 그리고 정신질로 토트넘의 스위진 여기에 헤르케인의 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2분 경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정말 깔끔한 슈팅으로 골을 먼저 뽑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특유의 카메라 세리머니까지 하면서 골을 만끽을 했는데요. 이 골이 인정됐으면 리그 13호 골, 시즌 17호 골이 되는 것이었죠. 근데 갑자기 VAR을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분명히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해 줄 때는 옵사이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VAR 딱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돔벨레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 바로 케인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찔러주고 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돔벨레, 손흥민, 케인, 다시 손흥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패스였어요. 근데 이제 은돔벨레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할 때 이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딱 보면 한 발 뒤꿈치니까 한 몇 센치 안 될 것 같아요. 한 뭐 10cm? 15cm?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결국 옵사이드 위치에 걸리면서 골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으면 토트넘은 훨씬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아마 승리도 거머쥘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뭐 그거야 그 다음에 워낙 많은 경기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1대3 완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인게 처음에 골이 취소된 부분이 토트넘으로서는 가장 아쉬웠고 승부의 분수량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린유 감독도 경기 후에 정말 아름다운 골을 넣었는데 결국 그게 언럭키하게도 취소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줄을 놓아버린 이 토트넘의 수비진 실점 상황을 하나하나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요 전반 추가 시간에 피르미누에게 골을 허용을 하죠. 피르미누 가기 전에 이제 2선에서 패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좋은 패스였는데 이제 그 만회가 뒷공간을 위해서 침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보던 로돈이 살짝 놓쳤어요. 그냥 뭐 오케이 놓칠 수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만회가 들어갈 때는 완벽한 온사이드 상황이었고요. 만회가 들어가서 이 피르미누에게 패스를 찔러주죠. 이 피르미누가 패스를 찔러주는 그 크로스가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한 패스였는데 이거를 커버 들어오던 다이어 그리고 문전 앞에 있던 요리스가 둘 다 그냥 서로 미루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피르미누 달려가다가 어 나한테 볼이 오네? 오케이 완전 왼떡 완전 꿀! 이렇게 하면서 딱 슈팅으로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한마디로 피르미누는 정말 운이 좋았고 다이어와 요리스가 서로 미루는 바람에 골을 헌납하게 되는 그것도 시점이 전반 추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습니다. 전반 0대0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전반 후반부 막판에 계속 밀리고 난 다음에 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내주면서 승부의 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리버풀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2분에 이제 또 리버풀이 추가 골을 넣었는데요. 토트넘은 전반전에 3백으로 나왔죠. 3, 4, 3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벤 데이비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3백과 4백을 혼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완벽한 3백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 로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로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비수들과의 그런 호흡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벤 데이비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간격 규제 안 돼가지고 한 방은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 시작하자마자 오리에가 완전 실수를 하면서 만에게 정말 엄청난 찬스를 내줬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벤 데이비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3백으로 가면서 수비를 강화를 했는데 후반전에는 케인이 부상으로 나가고 윙크스와 그리고 라멜라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오리에가 나갔죠. 그러면서 아예 4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도어티가 이제 왼쪽 윙백으로 갔다가 오른쪽 풀백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으로 가면서 4, 2, 3, 1 전용으로 바꿨는데 갑자기 3백에서 4백으로 바꾸고 나니까 선수들 간의 그런 버퍼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초반에 조금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리버풀이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상당히 좋았고요. 도어티가 처음에 그 만에에 그 슈팅을 허용하기 전에 만에가 등을 쥐고 있었을 때 괜히 덤볐어요. 덤비니까 만에가 도어티를 딱 벗겨내고 슈팅을 때렸고요. 요리스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에서는 비가 너무 왔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펀칭을 하는 게 차라리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운이 없게도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쪽으로 갔고요. 그 나머지 도어티가 벗겨지니까 나머지 3명의 수비수들이 그런 간격 유지가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결국 알렉산더, 아놀드가 마무리. 그래서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트넘 수비의 정신출이 완전히 났다라는 게 후반 20분 만에 쐐기 골 상황입니다. 이때 정말 조금 아쉬웠는데요. 알렉산더, 아놀드가 크게 올렸습니다. 로돈이 달려가면서 그냥 충분히 손쉽게 걷어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돈이 안 걷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에에게 바로 그냥 완전히 완벽한 찬스가 왔고 만에 그런 찬스 놓치지 않자 바로 때리면서 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로돈의 아쉬웠던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결국 도트넘의 마지막 실점을 이렇게 허용하게 된 리버풀에게 골을 허용하게 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경기 후에 무린이 감독은 로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괜찮았다고 얘기는 했지만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페인은 결국 해리케인의 부상 아웃이었습니다. 전반전 두 번 해리케인이 발목을 잡아서 한쪽은 오른쪽 발목 그 다음에는 왼쪽 발목에 가격을 당하면서 쓰러졌고요. 의료진이 들어가서 계속 체크를 했는데 전반은 끝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왠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결국 후반전에는 바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해리케인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할지는 모르겠어요. 무린이요 감독도 해리케인의 스캔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당분간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해리케인이 그렇게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4, 2, 3일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원톱 손흥민 선수는 고립이 됐고요. 상대가 이미 앞서 있던 상황이고 후반 초반에 두 번째 골 넣으면서 상당히 유리했던 상황이고 밀집수리를 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손흥민 선수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공간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었죠. 기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 전반에는 슈팅 두 개 하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슈팅도 하나도 못하면서 정말 고립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VAR 골 취소 그리고 정신출 놓아버린 토트넘의 수비 여기에 헤리케인의 부상 아웃이 토트넘의 1대3 완패의 원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은 3대1로 지면서 선두권 경쟁에 대한 발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의 리뷰 행보가 상당히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이제 토트넘은 브라이튼 원장 경기를 떠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